아... 다음 미션 이어서 하겠습니다 크흡 비밀 미션은... 아 근데 좀... 한 세 판 더 하면 깰 것 같긴 한데 몇 시간에 걸친 행군 끝에 켈타스와 여군주 바시는 높은 고온 아웃랜드의 붉고 황량한 풍경을 내려다봅니다 더하기엔 좀 그렇네요 내 취향이랑 좀 안맞네 타워 디펜스는... 재미없어 놀랍고 오래전 카드가와 얼라이언스가 이 세계로 원정대를 보낸 때가 기억... 별모사 하면서 맨날 캐시템으로 캐시템으로 깨서 기본도 못해 타워 디펜스 과금 중독이라서 실력이 다 죽었나봐 모바일 게임의 폐야 폐야가 된 이 세계에서 모바일 게임의 폐야 저번 화에서 본 영상이긴 하죠 이거 근데 뭐 그래도 보죠 미친 디펜스 게임 했으니까 여기... 어째서 이 황무지에 머물고 있는 거야 그건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동의하오 나도 그를 다시 만나고 싶소 우리 동족의 마법에 대한 갈증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에게 증설을 행사해 주시고 저번 시간에 오부를 하나 넣었죠 감속의 오부 굉장히 괜찮은 오부였던 것 같습니다 사흘과의 수색에 실패하도록 캐스트 왕자와 여군주 바시가 매척불반도의 황량한 벌판에서 길을 잃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일리단을 찾아서 비스크린 미션의 보상은 감속의 오부 눈갈대가 음... 우리 말고 다른 존재가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방금 바람에 실려온 냄새를 맡았습니다. 나이트 엘프라니, 여긴 왜 온 걸까요? 감시관 마이예브가 일리단을 체포하겠다고 했었지. 전사들을 이끌고 그를 추적하려는 것 같소. 저기! 일리단이 철창에 갇혀있소. 저 안에 있는 거야? 철창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있는 시늉이라도 좀 나오지. 그니까 마이예브가 철창을 조정하니까 가서 탈취해보라는 거네요. 어?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아... 아... 신기하다. 빨리 가자. 뭘 꿈을 대고 있는 거냐? 뭘 꿈을 대고 있는 거냐? 네, 반드시 복수하리라. 아니 뭐... 대사가 기분 나쁘겠죠, 대사를? 아, 잠깐만. 얘네랑 싸울 건 아니야. 이 색. 대신자의 편의 선자들은 모두 죽여주마. 잠깐만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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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임. 두들어 끄져. 바나나나 쪽! 으우욱! 껴자. 힐. 야아... 와이에브 10레벨이야 나 9레벨에서 끊지 않았나? 아니었나? 힐 하나도 안 쓰네요? 내놔 아 내가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구만 맞아 어 나 6레벨 됐어 힐살기 불사조 이게 불사조야? 그냥 닭 아닙니까 닭? 뭐지? 사기당한 기분이야 나가들 가서 쟤네 다 밀어버려 힘의 샘 아이템이다 개훈련소 마나.. 어 야 이런거 있어? 개이득 이어 야 팔아 나는 만화를 원하네 댄도 되나봐 이게 지금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뭐야 아 저런 거 하나한테 지금 물리는 거야? 이 미개한 놈들 어머 야야 스킬 쓴다 쟤 갑자기 한새끼 일리단 일리단 너무 빠돌이 아니니너? 꺼져 일리단 왜 이렇게 좋아해 내한테 힐 한 대가 있다고 짝사랑이지만 뭐하냐 안싸우고 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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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천조야 어 뭐야 뭐 할라 그랬던 거 같은데 못했어 꺼져 근데 일리단 어디 갔어요? 이루어지리라 저기 일리단 어디 갔어요? 일리단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아 뺏긴 줄 알았잖아 아 저거 마법 안 통하니까 너무 헛는데 먹어 대신자의 편의 선자들은 모두 죽여주마 됐겠다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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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꺼져 이씨 도망가 아 미친놈아 아아 둘 다 죽었어 아 잠깐 쇼핑하는 사이에 이렇게 죽이면 어떡합니까 부활했다 겁나 빨리 부활하네 용병 같은 거 사야 되나봐 뭐야 여기 와봐 마나 짱 빨리 회복돼 철창을 잃었어 재민작 철창을 잃었어 철창을 잃었어 아 우리 기지로 가져오는 게 미션이구나 미션 목적도 모르고 있었어 야 죽여 왜 이렇게 세냐 얘네들 쌓여가 야 이거 너무 너무 많잖아 야 장난하냐 장난하냐 와 겁나 쎄 미친놈들 아 야 너무 너무한데 이거 뚜껑을 땄지만 감당이 안되면 탄산음료를 보는 기분인데 야 마나즈는 엄청 높은데도 지금 잽도 벗어 야 계속 봐라 계속 봐라 일단은 일단 여기다가 어 뭔가 잘 밀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야 마나 회복 진짜 빠르다 근데 미쳤는데 사조야 좋아다오 중싸조가 센건가? 모르겠다 너도 궁이다 야 너도 궁이다 마나가 없어 마나가 없어 마나 없는 찐따야 뚝 아우디펜스 깼습니다 이제 패배로 클리어 됐어요 아우디펜스 깼 어헴 아이템이 너무 갖고싶다 네 반드시 복수하리라 니가 가져야겠지 아우디펜스 깼 아우디펜스 깼 아이고 빼 필요가 없잖아 생각보니깐 와 잘 민다? 합류도 안하고 있는데 좋아 이거를 내가 사가겠어 마나 연소 연세번개와 냉기갑옷을 사용한다 냉기갑옷을 사용한다고? 한번 가져가보자 가자 얘들아 알겠습니다 용병도 써보도록 하죠 아니 냉기갑옷을 기불로 쓰고 연세번개가 이거구나 아야 능력이 있네 다 일리단 어디갔어 야 일리단 어딜가 내 곁으로 와 빙금 떠줄래? 배타크다 겁나 적어 세 보이는데 그냥 이거나 줘 여기서 쓰고 아이고 교통보다 훨씬 좋네 너 레벨벳 또 있어? 좋네 쭉 나이스 빨대 톡톡 아이고 던지고 아유 일리단 어딨니 어떻게 해 얘 어디갔어? 여기로 어딨어요? 아 여기 있군요 아 깜짝 놀랐네 자꾸 얘로 헷갈려가지고 내가 어 야 죽었어 다? 가자아 얘들아 아유 저기서 쓰면 안되겠다 가자 얘들아 이거 불사조 두마리까지 되나? 더블 불사조 가자아 더블 불사조 아 한 마리밖에 안 들어온구만 야 리더나 이리 와라 여기서 새로운 걸 사가겠어 야 마나 회복 좋다 얘들아 얘들아 내가 힐 줄게 얘들아 힐 줄게 힐 그렇지 이 새끼 이거 빨아먹어 쭉 아 저 새끼 저런 스킬을 써? 에너아 빨아먹어 뭐 어떻게 쓰는거야? 어? 뭐야? 어? 뭐 뭐야 이거 어 뭔지 모르겠다 아 일단 가자 됐어 됐어 야 가져와 가져와 이리와 드리블 드리블 이게 뭐임? 불사조의 알 이리씨 이리씨 아유 강하다 야 요고 요고 타이어 얘도 줄게 뭐 안 죽었어 아 저렇게 아웃시켜놓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좋다 마나 쪽 빨고 감춰놔야겠어 아무것도 못하지 매놔 나만 매놔 그렇지 잘 좋고요 어 번개 그렇지 아유 가고 있다 이제 다신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소 야 데미지 겁나 쎄 얘네들 몇이냐 너희 59랑 60 야아 최고 최고 이런걸 원했다고 불 한번 품고 와 저 덩어리도 뭐야 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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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때 꽂을 애가 없다 쇽 쇽 쇽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아 진짜 겁나 세다 미친놈이 요고 요고 아 왜 밀려 미친놈들아 두 군데를 비웠다고 나를 밀어내는 거야 흥 빨아벌게 없어 어 궁있다 궁! 궁! 개 쓸모없어 이게 그냥 와 살려주세요! 야 잘가 야 아 너 슬로우 걸지마 아 미친 게임 꺼져 이씨 아 미친놈아 존나 쎄 미친놈이 아 느려지는 것 봐 죽더라도 불은 지르고 죽는다 아으으으으으으 흉! 밀고 밀리는 싸움 이구나 이거 근데 이번에 내가 밀려보시면 안됐던 것 같은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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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소하자 아직 아직 우린거야 아직으로 transformation 해소하러가 여기도 아이템 사는 데있네 아 아이템 먹을거 없음? 저기 뭐 길이 있는데? 가보자 아 이번에 뺏기는 건 좀 심한데요? 빨리 와 얘들아 마너지는 겁나 빠르니까 어떻게 되겠지? 궁이 무슨 궁같지가 않아 이 새끼들은 쏙! 아! 못 줘 어 지겠는데? 잠깐만 겁나세요 얘네들 돈이 너무 남아돈다 돈을 내가 미리 가서 썼어야 했는데 너무 생각 없이 했어 어 얘네 너무 오바인데 좀 여러 의미로 여러 의미로 오바야 얘들은 저걸 죽을 것 같고 어 야 겁나 좋다 저거 원거리 애들이 너무 세다 원거리를 끊어먹어 아 이거 쓰면 아까운데 쓰고 그렇지 그렇지 얘들아 1,2단 뺏긴다 야 열심히 싸워라 얘들아 빨아라 빨아먹어 쪽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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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원거리부터 제거해 원거리 제거 원거리 제거 근거리 제거 근거리 제거 그렇지 그렇지 우리 우리 오래노 턴이다 야 아이템 아이템 살래 1,2단 한번 뺏어온 다음에 저기 아래 구경 가고 싶은데 야 너 팔게 너무 없어 나 이거 너 하나 더 할래 너 많아 얘 얘 주세요 얘요 얘 주세요 두개 먹고 이것도 사러 안쓰 이쌰 흐어엉 흐어엉 많아 막 이식 올라가 미쳤어 야 다 밀어버려 리단형 리단형 해소해와 마이애브 저세기 저것들 찢어버린다 가자마자 침묵시키는거 없어? 그런거 없어? 허어어 도움이 안되냐 얘네들은 아 그 뭐야 실바라스가 있었는데 걔밖에 없나봐 빠르 영혼까지 빨아먹어 그렇지 여기다 뿌리고 쪼로록 그렇지 녹아버렸고 이 십차는 얘 와 겁나 잘 차 저거는 이걸로 잡고 이거 잡고 얘는 얘는 투명하고 좋아 힘으로 밀어 빨리 밀자 1,2단군 1,2단군 내가 간다 딱 기다리게 딱 기다리게 1,2단군 1,2단군 내가 간다 딱 기다려 죽어 아 저새끼 존나게 많이 보는데 이씨 2,2단군 수고하자 죽죽죽죽죽 어 쪼쪼하는 동안은 못 때리는구나 이겨야 녀석 이겨야 짝이 없는 녀석 저 마이애브한테 굴박아야겠어 비켜 얘들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미치 쓰레게임아 그럼 뭐하냐 거기에서 저쪽 이겨야 돼 이쪽? 야 야! 딱 돼 나한테는 아이템이 있다 이 말이야 야! 내놔 내놔! 어? 재시작 야 아직 기지까지 안 갔잖아 입구였잖아 입구 아 너무하네 진짜 이건 차별입니다 이건 나에 대한 차별이에요 하늘버 알았습니다 순식간에 그냥 다 도륙을 내버리겠습니다 도륙을 내버리겠어 딱 돼 딱 돼 그 만화 가면을 가져가고 용병을 챙겨서 힘으로 미는 거네 이해했어 이해했어 저렇게 계속 나올 줄 몰랐는데 만화 회복 올라갑니다 이거 필요 없죠? 아 예 예요 그리고 그리고 어 좋다 가자 가자 야자라 여기서 힘싸움 하고 이번에 회주에 오고 여기 뒤져본 다음에 게임 끝내겠습니다 가 랩이 너무 낮아 찐따야 쟤 10레벨짜리가 너무 강하다 내가 키운 아이인데 뒤통수를 때리네 개새끼가 어디냐나 어디냐나 어 여기 뭐 있다 일리다는 나중 일리다는 나중이야 무언가 있어 무언가 있어 길이 있어 길이 있어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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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다는 나중이 구해 언젠가 구할 수 있어 길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던가 개샥 아이씨 이게 말이야 반기야? 뭐가 있을거야 내가 안가도 알아서 미네 모여서 잘하고 있구만 마이애브가 너무 세니까 쟤가 다 밀어버리는거 같은데 마이애브 이상의 화력을 모여주겠어쓰 어 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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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다귀있어 뼈다귀있어 뼈다귀만 있어 개같은거 뭐지? 더러운 기분이 뭐지 빨리와 빨리와 얘들아 여기서부터 그냥 밀고 가는게 낫겠다 불사죠 아이씨 보니까 마나는 둘 다 많이 쓰다 가면은 두개가 필요하다 둘 다 둘 다 두개가 필요해 일단 가 별로 안세다 우리 동료들이 그러고 아이씨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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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어어 겁나 세다 자 여기 tu 아이씨 와아아아아악 나이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민기적다 내 나 내 근처에서 가 놔 와아 이런 장난은 지긋지긋하다 1위단은 내 것이야 이 거 아니야 내 거야 딱 돼 어디서 자꾸 조만 갈라 그래 빠라 쪽쪽쪽쪽 그렇지 그렇지 1위단 1위단 빨리빨리야 빨리빨리 길 막지마 1위단 그렇지 여기서 여기서 틀어막는다 말로 변했다 좋은거 맞냐? 궁 쓰면서 이득본게 없는거 같은데? 일단 일단 걸러 저 저 저 건물 깨버려 개같은거 마이에브 나오면 죽여버려 야 둘러싸 얘들아 모여라 마이에브 언제 나오냐 빨리 나오라 그래 나오면은 그날로 그냥 저승이야 나오면은 그날로 그냥 저승이야 뭐야 이거 언제 나오냐? 너 알 됐냐? 도대기 도대 마나 모아줘 나왔다 나왔다 일단 마이에브부터 죽여 마이에브만 죽여 너 어딨어 얘 어디갔어? 일신으로 빨루 뺐어? 라비 친놈이 야 얘 얘 얘 얘 쪼stellen 어쩔 하.. 계속 봐라x2 죽을 때까지 봐라 아무것도 안 나오죠 나와 도망가자 마이애버 없으면 못 뺏기지 기다려 기다려 너무 쉽게 전멸 파는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 존나 깜짝 놀랐네 나 일로 오시고 니가 먹어라 니가 만화 더 많이 쓰다 쟤보다 이 느껴지는군 와 아 딜 세다 겁나 세다 와 딜 강하다 그렇지 강하다 강하다 여기까지만 해다 그렇지 기다렸다 건방진 녀석 빨아 쪼옥 그렇지 쪽 쪽 쪽 쪽 쪽 쪽 쪽 그렇지 빨아 빨아빠라 완전 완전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어디갔어 아 좋구만 재밌구만 어디갔냐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지 죽지 말고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 숨만 쉬어 숨만 쉬어 아무것도 하지마 숯만이셔 어디갔어요? 어디갔어? 숯만이셔 숯만이셔 죽지말고 숯만이셔 아아 숯만이셔 숯만이셔 아 이제 내려가서 봅시다 어휴 저기서 가면 하나 더 사고 이거 말고 니가 그거 갖는게 제일 무난한데? 잠깐만 이게 제일 무난하잖아 가면을 3개까지 끼고 싶은데 지금은 너무 욕심인거 같고 일단 이제 두개 끼워주는걸로 아 이거 합체 시키면 안되냐? 12로? 저번에 보니까 15짜리도 나오던데 왜 합체를 안시켜줘 밑으로 가자 맵 다 뒤져 어이 우리 병사가 없어요 어떻게 된 부분이죠? 이거 지금 나 먹게게 할라고 지금 수쓰는건가요? 병사가 없는데요? 개같은 경우 근데 우리 날벌레 어디갔어? 어딨냐 얘? 얘 가만히 있는데 체력이 달아? 병신이야? 야 아무것도 없어 최선을 다하겠다 헉 야 물빌듯이 온다 야 이 병양 사야될거 같은데? 그렇지 마나 빨고 다 빨았냐? 다 빨아 다 빨았다 행복하고 야 도망가야 도망가야 돼 그 슬로건놈 있으면 안돼 쭉 빼 쭉 빼 아씨 오지마이 오지마 화살 박아 그렇지 느려졌고 좋아 좋아 네 반드시 복수하리라 쪼? 아 쪼기 아냐 지금 쪼 칼데가 아냐 쪼 칼데가 아냐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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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진짜 쪼 칼데가 아냐 아 잠깐만 야 안 꺼져? 이 저알 왜 여깄어? 이 저알 왜 여깄어? 이 쌍룸의꺼 꺼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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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얀데리야 얀데리 내꺼야 내꺼야 일리단 내꺼야 어디서야 죽어 일로 일로 소환 와 망했다 개 망했다 겁나 많다 야 나 우리 병사 좀 뽑아주면 왜 이렇게 하나도 한 내킹도 안 오냐 뭐하자는 플레이냐 이게 와 강하다 곰탱이 곰탱이 이거 이거 여기 들어가 있어 아 얘네 진짜 스킬 안 타면 개 호바야 근데 이긴거 같은데? 그 마이애버 없으면 안 나온다며 와 야야야야 야 그거 아닌거 같애 건물 있고 건물 있고 그렇지 녹아버리고 뒤에 있는 애들 쪽 하나 둘 셋 그렇지 끝났네? 아 나 가면 사야되는데 가면 사고 싶어요 돈 썩어난다고 뭐 뭐 아니 병사 다 죽었는데 철창 가져가면 어쩔건데 얘나 만원 얘나 쪽바라 쪽바라 누굴 노릴 것이냐 좋아 빠져 이씨 어어 야 너무 아파요 야 너무 아프다 맞으면 죽잖아 왜 뭐 아이템같은거 안주냐 아 여깄네 여깄네 오브가 있었구만 오브를 먹을때가 아냐 오브 먹을때가 아냐 아 이거 안되냐 아 이거 안되냐 쏙 좋아 마라없고 마이에브도 없는게 저걸 훔쳐가 도둑놈이 죽여봐 그렇지 봉발로 막내줘 야 가면 사야돼 가면 사야돼 저거 지금 빨리 가면 사러 가자 천천히 천천히 밀어 어차피 이긴게임 주위의 적에게 공격합니다 아 너무 좋다 근데 발소 필요 없겠는데? 괜히다 가자 얘들아 가자 빨리 아이템으로 가자 할일이 없어 이거 가면 야 마라 삼식차 미쳤어 어디갔어 일단 일단 잘가 마라 삼식차 야 빨리 빨리 다음 것도 하자 쟤 무시하고 가자 훔쳐가라 그래 이미 이겼구만 쟤 무시하고 쟤 무시하고 쟤 무시하고 도둑 얘들아 와라 네 번째 가면을 사자 여섯 번째 가면이구나 우와 미쳤어 미쳤어 몇 직차냐 와 겁나 많이 차 스킬 야 나 겁나 많이 차 스킬 쿨 돌면은 딱 차겠다 야 뭐하냐 너 뭐하냐 이 군때문인가? 아 꺼져 아 됐다 끝났다 아싸 가면 4개 가져간다 예에이 나를 구해줬구나 마이예브의 감옥에서 만 년을 더 보낸단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주인님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또 만 년 동안 응어리질건 하지만 이 모든건 저들 덕분입니다 저들은 누구냐 바시 저기 젊은 엘프는 나치익은데 스스로 블러드 엘프라 부르는 이들입니다 오래전 주인님을 섬겹단 명가에 마지막 후손이지요 여긴 켈타스 왕자입니다 왕자와 그의 동족은 주인님의 지혜를 받들어 일리단님의 뜻을 따르기로 맹세했습니다 중재 잘해준다 다음 아이 뭔가 재밌었어 이런걸 좀 만들면 좋겠어 재밌네 또 우려먹는건 싫지만 아까 일리단의 과음 몇시간으로 켈타스 왕자가 마침내 일리단의 영지에서 한때 악마 사냥꾼이었던 자를 만나 도움을 청합니다 악마 사냥꾼이구나 그 디아블로 쓰래서 썩겹겹겹겹? 나도 너 같은 중독의 고통을 겪고 있다 마법에 대한 갈증 말이지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일리단님 저희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까 치료는 불가능하다 왕자 하지만 갈증을 채울 방법은 있지 존댓말 쓴다 만나니까 하긴 저 근육을 보면 존댓말이 나오지 그러면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마법을 주겠다 알겠습니다 일리단님 저희 블러드웰프는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라 켈타스 넌 나의 오른팔이자 내 분노의 죄인들이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인님 흠 하이임산 전투에서 불타는 군단이 패배하고 몇 달이 지난 후 마지막 악마의 군주 중 하나가 나을 찾아왔다 바로 키르제 된이었지 키르제 된 너는 한때 불타는 군단의 동료이자 적이기도 했다 하지만 굴단의 해골을 흡수함으로써 우리의 패배를 확정짓기도 했지 이제 우리도 승길 두 번째 기회를 주려고 한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위대한 자여 엄청 센 것보다 나의 지지의 왕이 배실했다 넌은 내 의지에 자신을 결속하는 맹약을 깨뜨렸지만 그 영혼은 아직 얼음 왕관에 얼어붙은 왕좌에 나라에 갇혀있다 리치 왕의 영혼을 파괴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 음으으으으음 음으으음 마이예브가 방해했죠? 저번에 판소트 캠페인에서 이 황룡한 땅이 몸을 숨겼지. 이제 내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킬제덴의 하수인을 이곳에서 모조리 제거해야 한다. 위대한 분이시어. 뒤통수 때리네. 실패하고. 독한 새끼. 심연의 간문. 2일 후 아울랜드의 황야에서 일리단과 왕자 켈테스는 마그테리돈의 천 간문을 구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 행성을 조각낸 바로 그 차원문을 이용해서다. 넬줄의 차원문 중 상당수가 아직 작동하고 있고. 마그테리돈은 그걸 통해 추악한 악마들을 끌어들이고 있지. 그렇다. 차원문에 동인해야겠군요. 영원히. 그래. 문을 하나씩 찾아내서 내 손으로 직접 닫겠다. 차원문이 봉인되면 마그테리돈의 검은 사원으로 진격해서 아울랜드를 우리가 차지하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색이 변함 그거네에 저번에 그... 캘투자드처럼 약간 샤바샤바하는거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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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rot 퀄제댄 거구나 뭐 이게 죽음의 가면 주님님 조심하십시오 잠깐만예 이렇게튼공부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버섯이 남은가보지? 화살이랑 근접이 있네요 화살로 하죠 완전 그거다 그 나이트 헬프 아 뭐야 왜 이렇게 쎄 아 시작부터 이렇게 쎄다고? 시간을 벌어야 한다 얘들아 진정하자 맞아 뒤지겠다 야 안 쓰고 뭐하냐 이거 남아 도는 게 지금 묶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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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인 애들은 무적이 되는구나 잠깐만 못됐다 잠깐만 야 뭔가 이상하다 어 야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거랑 이거 어 얘네 쓸 수 있네 이런 것들 있어? 얘네 쓰자 그럼 코어틀 아 날아다니는 거구나 아니 왜 이렇게 써 이 새끼들 잠깐만 잠깐만 야 왜 이렇게 쎄 잠깐만 왜 이렇게 쎄 뭐야 아 저 뭐 눌렀으면은 사는 건데 언제까지 받을 거야 50초? 어 이해했어 이해했다 어 이해했어 아유 어려운 게임이었구만 아유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피똥살 뻔했죠 아유 원래 저런거 초장은 디트리얼식으로 잠깐 보여주기 시각 이어야 되는거 아니야? 아 우선 아 이렇게 해서 닫겠습니다 다른거 닫으세요 하면서 그 첫번째거에서 날 죽인다고? 미친 게임 아니야 진짜 양심몰이가 있어야지 타워 타워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셋 넷 다섯 세 셋 넷 다섯 다 나와 나와 들어와 들어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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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워 얘들아 나는 이곳에 통합인거 같죠? 얘네네 내 마법안 통하는 애들 얘네네뽑아 꿈이 없다 꿈이 없다 꿈이 없어 얘네 만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들 진짜 이걸로 해 궁궁궁궁궁 궁으로 막아야 되네 얘네 보통이 아니야 보통놈들이 아니야 아 돈을 캔는데가 여기밖에 없었구나 소용이 필요하십니까 어서 움직여야 와 딜 세다 해수x3 얘들아 얘들아 나오고 있냐? 언제 나올 생각이야 저거는 위험해 쟤는 위험하다 쟤는 위험하다 그렇지 그렇지 아 겁나 어려워 오이씨 좀 버텨봐 와 겁나 미친듯이 와 미친놈들이 와 뭐 저렇게 와 꺼져 좀 이씨 자 15초 15초 어 저기저기 안 터져가지고 1초 1초 됐냐? 아 이렇게 한꺼번에 다 죽는구나 아 미친 진짜 이벌금캐스트 차원에 가면 4개 해야됩니다 아 미친 게임 너희를 써야겠어 너희를 써야겠어 얘가 쎄더라고 얘랑 지상유닛은 미르미도원 음 아흐쎅 그리고 마법요닛을 추가하자 저 조합에다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까지만 하고 하나씩 와 미친 게임이네 어 뭘 전멸 나갈뻔 했잖아 하 겁나 하슬하슬했어 너무 열받아 그래서 얘네 뭐야 있었으면은 도와줘야될거 아냐 이씨 어째 존나 어렵더라고 이리와 업글이나 좀 하면서 마법사를 조금 섞어서 전투에 한 명씩 이리와 얘 400이나 되네 체력이 나름 세네 이렇게 다녀가야겠다 힐러가 힐러는 여기다 빼놓고 아 여기 돈 캐는데 있네 야 돈 돈 돈 돈 여기는 길이 없네 부활의 도루미 일리단한테 주자 아이템 뭘 꿈을 떼고 있는거니 이거 줘 일리단이 몸 댈거니까 주고 힐러는 것도 줘 니가 몸 댈거잖아 이거는 이제 씁시다 아 황점 있냐 업글이나 하자 뭘 꿈을 대고 있는거냐 아 아주 좋아 와 저래? 이루어지네 랩 묘래? 길 하나네? 위투로 가자 훌륭하군 저거 안 떨어오냐 기분 나쁘게 애매한데 뭘 꿈을 떼고 있는거니 뭘 꿈을 떼고 있는거니 뭘굴은 써서 소진시키자 그냥 알 수 없는 기운이 알 수 없는 기운이 이어지는군 최선을 다하게 마법사 조합을 마그테리돈의 병력이 저 드레나이 마을을 공격하고 있다 아 저 타워는? 악마를 몰아내면 드레나이가 우리에게 합류할 것이다 강사를 저거 하우스 애들이네 안녕 어 여웅니다 원로 현자래 주황새끼질을 파괴하면 돼 까짓거 파괴해 주겠소 얘네도 있네 가자 가자 현실 도움 잠깐만 검사야 아이고 검사야 뭐하자 뭐하자는 플레이 아유 겁나쎄 미쳤따리 합류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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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관문을 장난도한 아군 병력이 몸들을 막아야 한다 네? 어디서 나왔냐? 와 겁나 잘 깨 건물 뭐야 얘들아 싸워라 와 업글 진짜 비싸다 나가가 손님 이거 짜증나 나가 지금 1단계지 1,2단계는 이렇게 비싸? 아 마지막인가 1,2씩 돼 있었나? 발도장 찍고 다니네 마당은 딱 돼 이뻐 아 나 진짜 세다 내가 자일, 자일 능력도 있고 조합을 짜서 보내야겠네요 서로 부족한 거를 얘네가 다 알아서 잘 메꿔주네 이거 말고 이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는 뭐 거 그 물건 파는 건물 없냐? 얘는 건물이 좀 없다 너가 건물을 다 해야되네 물건, 아 여기 있네 어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부활의 두름만 안하고 뭐하냐? 어? 턱! 그렇지 너는 그냥 몸 다 돼 혼자서 탱킹 다 해 죽어도 뭐 운명이지 아이 아까운 운명이야 아 아 여신에서 담이네 전신 킬하고 좋아 좋아 흐어어어 오우 으으으이 미친 야 상대하자 풀어내려 흔방지게 지금 날라댕겨? 이거를 깨 멍청아 자문은 너희가 깨고 어디다 마크 찍어놓은 거야? 왜 저다 찍어놨어? 나 미쳤어? 그럼 얘너로 충분히 깨겠고 이렇게 아유 좋다 어우 잘 깬다 와 잘 깬다 야 끝내준다 힐 어 개사기다 1,2단 몸 다 되줘 그냥 나한테 가장 필요했던 탱커야 슈퍼 탱커야 슈퍼 탱커 이걸 원했지 마나 초당 45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어 너도 이거 하면은 마나가 회복이 너무 빨라가지고 해도 되겠다 하고 있어 기분이 조다해졌다 이거 부셔 이거 죽이고 불사지 어디갔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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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왜 이렇게 됐어 막아지냐 막아지냐 최대한 버텨봐 이것만 깨면 돼 이것만 오 튼튼하다 겁나 튼튼하다 어디를 공격해 줄까 무슨 일입니까 친구여 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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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를 나의 현자 아카마라고 합니다 일리란 군주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을 대가로 고대 숙적을 제거해주기로 약속하셨죠 이 저주 받은 노크들은 서쪽에 있는 검은 서울의 흉포한 군주 마그트르돈을 섬깁니다 마그트르돈 그자의 지위 아래 오크는 우릴 멸종 직전에 이르게 했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일리다님께서 우릴 도우시니 놈들과 맞서 싸우고 선조들의 땅을 되찾으려 합니다 오오오오 오오오 이방인이요? 나를 너무 낮게 보는거 아니냐? 오른팔 소린 못들어도 말이야 여기 너희가 먹어라 적의 기질을 먹어 치워버려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이렇게 된거야 되게 잘 싸운다 나가가 진짜 센가봐 카오스 데미지 나오는 애들이랑 막 맞싸우는데? 미쳤는데? 왜 저렇게 왜 저러갔던거야? 아유 강하다 내 반드시 복수하리라 일로 가있어 붙어있어 뭘 꿈을 떼고 있는거니? 이 땅을 정화하러 왔노라 오? 뭐? 마법 비전 못하게 한다고? 아 이런 개사기 장비가 있어? 헉 eş의의의의 개사기 야 마이애보 또 나오면 진짜 이제 순도 못 쉬고 쳐 맞는다 이제 입도 못 벌려 입도 뻥끗 못하고 맞아 죽는다 이제 개석이 몇 초 동안이야? 12초 동안 시간도 겁나기네 지금 조음 너무 좋은데요? 가자 얘들아 아이고 깜찍하게 공격 나왔구만 변신 변신을 하라니까 저걸 좋아하네 침묵 셧덤 마우스 아 너무 강하다 야 너무 강하다 미쳤다 지려버렸다 야 와 이거 감동적인데 방어 타워 어느게 더 세지? 523에서 27 여기서 하나 지어놓자 한 부대만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영웅이 너무 세서 딱 이제 몸 조금 더 대주고 딜 보충해주고 이런 애들 아 코어틀이 너무 세다 서브는 다 끝난거야? 얘네랑 같이 이제 거시기 하는거네? 여기도 샘이 있구만 고통의 마녀 고통의 마녀 야 겁나 세다 와 오 세다 나이트보다 약간 꿀리는 정도인데? 방어력이 훨씬 낮으니까 원거리 원거리가 세다 원거리죠 얘 어 얘는 어 얘는 어 얘는 그거네 스랄 어 스랄에다가 그거 있다 그 마이애브의 도 미쳤냐? 여기로 쳐들어간다고? 그걸로? 아 너무 양심 없다 안 도와줄건데 무슨 깡따구지? 야 봐 졌다 마우스 딱 돼 내가 당한거 같은데 뭐지? 옮겨졌나? 그렇지 강하다 강하다 우리 애들 다 입 다물었어 와 여기를 어떻게 본거야 뭐 마우스 같은 거 썼나본데 아 집어삼켜졌구나 겁나 세다지 드래곤 데리고 다니는데 저거랑 싸워야 된다고? 500에 33에서 45 속도 평균 700 매우 빠름 저기도 좋을 것 같다 때리는 맛이 있을 것 같은데 일골 내내 먹자 인간은 마법 그리고 그 병사는 나가로 쓰겠습니다 이 게임할로 컴퓨터 샀어요? 왜 그랬어요 드래곤볼 카카노토 사세요 그 대 괜찮던데요? 해보니까 잘 나왔더라구요 방어타워를 지어야겠다 돈 열시 돈은 겁나 많네 여기에 얘네들 다 짓자 그냥 아 여기다 짓지 말고 다리 위에다 지어야겠구나 거긴 못 짓겠는데요 헥 못 짓네 미친 어 여기 됐는데 여기 만드는건가 여기다 막아놓고 어차피 뭐 일로 오진 않을거 아냐 얘네도 병사가 있는데 언제 쳐들어왔대? 와 이런게 다 있네 집같은게 얘네도 종족이다 아 저거 멀요 저거 멀요 열심히 지어 저거 멀요 저거 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하죠 아냐아냐 그게 아닙니다 저거 멀요 저거 멀요 어서 움직여야 한다 여기 날아다니는 코아트를 늘려야 될거 같은데 미름이 도는 두 마리 정도면 될거 같고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하죠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하죠 아 저거 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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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너무 쎄서 근데 막을 수 있나 이거 어떤 업그레이드 다 됐고 사장님은 어떻게 됐어 400이야? 좋네 아 드래곤이 너무 사기인데 무슨 마법도 안 통하고 걔네들은 뭐 그따위로 만들었어 기분 나쁘게 근데 얘들 죽이면은 뭐 공격은 안 들어오겠죠 우리 같은 편이 나름 셌으니까 쟤 쳐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싹 걷어내고 마법을 써서 좀 교환을 해야되나? 이게 뭐야 얘네들은 철창있다 철창 아 여기 철창 있었는데 보니까 뭐 들어있던거였나보고 그냥 뭘 꿈을 떼고 있는거냐 잡어 잡어 어서 움직여 얹자 카마가 당신 이야기를 하더군 일리다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돕겠소 헥 인구 먹는다 조상님들이 부르십니다 야 너 개쓰레기잖아 야 뭐야 기미남의 두건이래 저런거 숨겨놨어 고마안 아 근데 나 버릴게 없는데 이거 버릴까?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아 니가 가져가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아 이거 버려 뭐야 저를 왜 들고 있어 어딨어 얘? 껴어? 니 부하들한테? 네 부하들한테? 아 뭐해 아 뭐해 아 이런 쓰레기 게임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 차 늦은 년에 아냐 뭐야 와우 얘들아 세피 건물이 하나만 깨지는게 아니네 스플래시가 있네 야 상대도 안된다 어차피 시간은 잘 벌고 있네 여기다 불사조 만들어놔야겠다 수비용으로 누구도 안먹을게 아 아무리 만족하네 이씨 어 근데 되게 세긴 세다 야 묶어서 내려버려 와 이걸 안 죽어? 이렇게 세? 좀 띄엄띄엄 나야겠다 이렇게 그래 이래야지 좀 안 터질거 아냐 불사조 여기 서있으시고 네 반드시 복수하리라 아이고 나무는 쟤네가 캐니까 됐고 어 되게 좋은데 조합이 어 낙하가 너무 쎄 근데 인구가 충분해서 뭐 구해줄 수가 없다 여기 가서 이거다 좀 쳐트려봐 여기서 빨리 쳐들어가 쳐들어갈 때 같이 가게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 새끼들 뭐야 이게 뭔데 레벨 5나 되냐 책 400밖에 안 되는데 감살자 같은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하죠 업그레이드 완료 쿠와트리 저게 마법을 해제하랄다 7000원 있으니까 이거 무슨 건물 이름 뭐냐 아스 아즈샤라의 재단 아즈샤라의 재단 이거 잔뜩 지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날려보라 맞다 뭐야 어?! 아 뭐야 아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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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었는데 순간적으로 아 순간적으로 진짜 뭔가 싶었는데 뭐야 코어틀 아파요 와 하나도 안 죽었어 이렇게 개떡같이 싸웠는데 와 겁나 세다 왜 이렇게 세? 원하는 게 뭡니까 야우 여섯 여섯 개까지 와우 오 온다 온다 가자 가자 이러고 인구수를 깨버리겠어 인구수 뭘로 올라가는 거야 얘는 아 이거야? 똑같이 생겼네 방어 타워라 겁나 대충 맞는 거 같은데 파괴하는 게 낫은데 일곱개다 일곱개 이거 5번 5번에 6번 이걸로 주음파기자를 보내고 도움이 필요하다 빨리 타라가, 뭐해 타라가 아 아 가자 와 겁나 미친 게임 와 이거 전멸 나가겠는데 우리 50으로 비빌 언덕이 아니었나 와 근데 겁나 근데 겁나 쎄 뭐야 어허 죽을뻔 했네 도망가 아 왜 날 자꾸 때려요 그렇지 주인님을 때려 일리다님을 부활하고 와 강하다 야 와 강하다 믿음이돈이랑 같이 태워버려 코아틀만 써야겠다 코아틀이랑 주문파괴도 써야겠다 그쪽은 뭐 와이셈 바꼈냐? 아 봐 kro 뺐지 반지같은거 아 왜이렇게 쎄 이씨 복싱새끼들이 등록을 해도 의미가 없어 회복! 회복! 가자 얘들아 집에 가자 야 많이 깼다 아유 겁나 많았는데 어떻게 잘 비벼졌네 아 저한테는 또 이제 기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유 아유 먹어볼까 이거 인구수 2밖에 안 먹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센데? 얘가 2밖에 안 먹는다고? 데뷔 60인데? 왜? 미친 게임이네 쓰레기 게임이네 개쓰레기 게임이잖아 도움이 필요하지 조합은 이게 딱 좋은것 같다 후방 이거 같이 내 스킬이랑 받아주네 그렇지 세분가서 해볼까 코아트를 딜 계속 뽑아 2번에 2번 계속 뽑아 2번에 2번 아 이거 다 때려부셔야 되네 이것도 부셔버려야겠다 그냥 이거 부수면 얘는 뭐하나 그럼 노나? 놀면 안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얘네들 뭐 왔었나보다 달아있네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네 뭘 꿈을 대고 있는거냐 가자 가자 맞춰라 맞춰서 가라 와 얘네 독하다 계속 가서 싸우네 간식이들 개독하네 그렇지 나무 열심히 개 뭘 꿈을 대고 있는거냐 뭘 꿈을 대고 있는거냐 뭘 꿈을 대고 있는거냐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네 와 미쳤어 3번 와 인구수 겁나 적게 보고 이거 아천급이라고 얘네 인구수가? 말도 안 돼 진짜 어 얘는 위로 간다 3번 이리와 4번 4번 3 Hoe New 3 prov 어어 너희들 쳐들어갔냐? 뭐씨 방어병력이 있었어 거기에도? 미심쩍은데 없을거 같은데 야 진짜 쎄다 미친놈인데 이거? 이게 인구수 2라고? 북한의 가성비 뭔데? 가자 2번이랑 3번 합쳐도 돼 너 궁이 너무 애매한거 같애 200이나 먹는다고 저게? 아 건물에 피해주는구나 아 내가 못 알아보셨네 건물 깨는 용이었구나 뭔가 너무 쓰레기 같더라고 그쵸 두 마리씩나 미친놈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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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건물 녹아내린다 이거 부추고 이거 부추고 여기다 이거 쓰고 여기다가 써줘 여기다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건물 깨는 건물 깨 아니야 워이 건물 깨고 있네 50씩 타네 잠깐만 야 야 떠났는데 떠났어 열차 떠났어 어떻게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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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다 조종이 되네 자연재해를 조종하는 능력 멋있는 능력은 아닌 것 같지만 2번 여기가 새로운 3번 야 진짜 미쳤다 추가량이 이렇게 된다고? 이거 지금 7개니까 5개 더 지어서 한 번에 한 분씩 뽑자 극한의 욕심 극한의 욕심 극한의 욕심 5개 더해 어 너무 사기다 레게노 진짜 미쳤어 아 뭐야 드래곤이야? 드래곤 날벌레 됐죠? 수식가렛 됐죠? 위에 5회반지 플러스 4? 4도 있어? 4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뭘 빼지? 뺄게 없는데 이거 속도에 장관 빠져 이게 전부인가? 좋아 좋아 어우야 바로 15 뭐야? 아 여기 기지가 있었어? 힐러랑 주문 파괴자 하나 추가하자 좋아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와 한 번에 한 분씩? 와 미쳤다 진짜 지렸다 진짜 지렸다 진짜 너는 수리병력에 함유해 절로 가자 뭐야 저거 멀요 저거 멀요 저거 멀요 저거 멀요 어 왜 왜 유집이 올라갔어 뭐야 아 얘 때문에 스낵이 있어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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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겁나 많아 저거 멀요 저거 멀요 저거 멀요 저거 멀요 저거 멀요 너무 세다 이거 너무 세다 이거 내가 이 관문을 닫겠다 저거 다져 저거 어이구 너무 강력하십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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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겁나 세 미쳤어 쌀폴레 벤 힐 해줘 힐 해줘 힐러도 있어 힐러도 있어 힐도 있어 근데 뭐 할 필요가 없겠는데 어이구 맞아서 체력 빠지신 분 저기로 빠지시고요 저는 왜 체력이 붉은색이야 뭐야 야아 미쳤다 죽었다 죽였다 죽였어 아 저기 거기 건물에다 치우러 가 킬드가 너무 많다 와아 미쳤어 개사기야 너무 사기인데 공처에 악마가 있나 공처에 악마가 있나 야 병사 쌓아놓지 말고 어따 좀 써봐 아무데나 가서 좀 도와줘봐 어 갑자기 나이도가 확 내려갔다 1,2장에서 나 개구통받고 진짜 막 쌍욕했었는데 뭔데 이거 가시야? 가시가 맞아서 저렇게 뭐하나 지금 힐을 안받는 애 빼서 만약에 나오자마자 상태 이상 걸어도 주문파괴자가 파괴해지고 와 개사기 필요없겠는데? 너무 센데 그냥 다? 너무 좋은 능력인데 너무 좋은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필요없을 정도인데? 방어도 군화돼 데미지 4,65에 이거 잘못 만들었어 너무 쎄 여기서 파면은 여기다 맥해줄게 이거 하나 죽었다 가야 아아 야야야야야야야 아아 그건 아니죠 나오세요 쉬고계세요 근데 10초 전이라고 뭐가 좀 나왔나본데 깜찍하게 추가 아이고 이렇게 쉽게? 중간은 다 켰냐? 뭐야 쟤네 어디 가는데? 어디 가든 말든 맘대로 하고 뭐하는 거야 얘네? 날벌레 추가해서 코아틀 코아틀 뭐야? 아 여기도 기지가 있어? 그래서 저기서 드래곤 보낸 거구나 자식들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네 아 저기도? 아 저기도? 아 파먹으러 가 이건 상대방 없음 아 불안하군 어떻니? 펠터스 이 관문을 닫는 동안 날 업무해라 그래도 닫아라 시그나갑다 닫아 닫아 오 나름 센가 본데 어디 어디 아이고 아이고 침묵당했냐 단체로 아 또 얘네가 왕폐제가 있구나 수환 유닛 피해도 있고 와 너무 사기다 야 그러면 주문 파괴자 필요 없네? 죽으면은 한 번에 한 번에 추가해서 그냥 보충시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와 해지하는 것 봐 개사기 관문이 붕괴되고 있다 일리더님을 지켜라 일리더님은 잠깐 문다시키시고 제가 가서 저거 좀 깨주세요 알 수 없는 기운이 깨지는 여기 통이 있었네 여기서 하여튼 나 한 번 저러 가봐야겠다 진짜 있어 씨 저기 가서 쟤 캐고 와 얘네 뭐야 배신 때리는 거야? 아 뭐지? 여기 못 지나가 여기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마법이다 즉시 복수하리라 뭐 바로 돌진할라 그러나봐 와 힐러들 열리라죠? 와 침묵 푸는 클라스 잠깐만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여기 잠깐만 왔다 갔다 걸리고 있어 그리고 돌아와 아 아 아 저거 다 버린거구나 알 수 없는 기운이 깨지 어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너무 세다 근데 저거 코아트 저거 개오벨인데? 어허 아 야 뭐야 개 쓰레기잖아 여꾸로 아 코아트 셋 죽었어 이번에도? 아 뭔가 잔뜩 죽어 나가 보네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야 쳐맞고 있어 뭐야 아 아 아 아 이런 대재앙이 이거 중간부터 끌을 중간부터 막을 수 있나 이거 이거 좀 먹고 와 아이씨 어디서 영웅 부활하는 거 어디서 아 뭐야 네 반드시 복수하리라 무슨 일입니까 친구여 아 뭐임 이게 딱 맞는 것 같다 인구수 이것도 있나 나 몰라 오지도 않네 저기 탁 캤으면 빨리빨리 이동해서 캐 가만히 있지 말고 아이고 어이구 쎄다 아이고 하나 잡았다 이 땅을 정화하러 왔노라 우리 애들 레벨업이 왜 이렇게 안되죠 아 재팔레벨이 그냥 여기서 마무리구나 다음 미션쯤이면 끝날 것 같네 그러면은 10시 반에 끼웠고 10시 반 11시 반 오 나 많이 했네 게임 간나 많이 했네 야 사툴을 막어 기운이 다가오여라 귀는 잘들린다 한간 너고 너를 한간 너희들 좀 가야겠다 열심히 쳐들어왔구만 개 부질없네 진짜 어디보자 좀 설치해놔 다시 1초부턴가? 에이 아 3분이네? 아 원래 3분인가? 네 반드시 복수하리라 많은 자원을 내가 지금 얘들 되게 꾸준히 간다 노력하는 모습 보기 좋아 진짜 많다 어차피 저기를 내가 깨야되는구나 저거 하려면 아 뭐야 누구 아저씨 아 저거 뭐지? 여기까지 왔다고? 저거 여기 여덟이 좋아 10레벨은 1레벨로 표시되는거야 나왔냐? 합류해 합류해 와 마나 없어 어 다 지웠다 하아 우리 건설부대 일로 와있어 아이고 좋다 어군 병력이 풍족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다 아 연말 안죽었네 1분 남았으니까 추가해서 오크 찢어버려야겠다 아 너무 쎄다 근데 코아트리 게임술 왜 이렇게 크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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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야 대장님 살려줘 회복해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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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해준다! 야아 7, 6, 5, 4, 3, 6번 부대 2, 1, 됐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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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버려 6번 부대 빨리 가 뭐하는거야 진짜? 그냥 막 쏟아붓자 어차피 어떻게 쏟아붓어도 밀어내게 돼있다 골을 보니까 아무도 왜 안가 뭐야 놀기로 했어? 아 여기 잘 싸운다 믿고 다 부셔놔 다 부셔놔 그렇지 6번 부대 이리와 다 부셔놔 뭐야 뒷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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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잠깐 타임 타임 다 부셔놔 가 좀 부수지마 아까 사문부대 전멸상이었어 어 건물 다 터졌어 추가 한 부대 추가 저거 어그로 쓰러져서 쉽게 잡았는데 아 여기도 있구나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아 왜 그랬어요 미친놈들이 죽었어? 어어 어 한 부대 추가 다시 추가 아 금없다 금없다 이제 없다 금 주세요 어 추가 온다 추가 온다 시각이놈들 아이 방담이 잘 넌 나와 넌 나와 넌 나와 출발해 고 너는 진짜 영원히 안죽게 영원히 안죽게다 진짜 세다 아이고 강하다 아이고 강하다 킬러야 배장을 이래 줘야지 신게임아 어 얘네 지원 잘해주는데 황가실뻔 했는데 말이야 어허이고 건물 짓는거는 좀 오만거 같다 아 어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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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간 와 건물 진짜 많다 여기가 아니네 관계없는 데였네 관계없는 데 부수고 있었네 자 일로 와봐 2부대 2부대야 나머지는 1부대야 전신해 2부대 하나씩 부셔 와우 와우 인구수 2의 화력이라니 와우 그리고 몇 마리씩 나오는 거야 건물을 부리고 있었네 이번 부대 이번 부대 이번 부대 진지랑 돼지 농장이랑 뭔 차이예요? 진지는 공격 기능이 있는 건가? 아 이제 가네 미친 터져가지고 나태해 어 얘들아 아프다 얘들아 아프다 아프다 겁나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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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돼? 3 1 4 2번 부대 어디 갔어? 이게 2번 부대 이게 3번 부대 왜 이렇게 돼? 가자 1, 2, 3 가자 너무 쉽다 와우 아 뭐야 아 순간 쓰러져 쓰레기들아 저기서 나오냐 저런거 뽑아본 적도 없는데 그건요 샹 어군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와 굴지말고 2번 부대 3번 부대 추가 아 겁나 많아 진짜 미쳤나봐 어딘가 뭐 안 뽑는건가 원래 뽑는건데 티가 안나는거야 뭐야 야 돈 진짜 많이 캤나보다 사원이 필드에 없잖아 이거 뭐하는 짓이냐 난 이거 캐길래 뭐 아이템으로 줄줄 알고 열심히 캤는데 하나도 없네 이리와 숨겨놓은 아이템 없어 어 용병 살 수 있다 드레나이 웃기고 있네 드레나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리와봐 왜 둘씩 나와 인구 넘어가잖아 아 조상님들이 부르십니다 얘들아 이거 뭐야 치유의 물결 와 이런것도 있어 와 마나 채워주는 것도 있어 아 이거 안되겠구만 1번 부대는 보병으로만 간다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네 지금 제가 개선하는걸 방해하고 있다는건 아시죠 아 어서 움직여야 한다 주인님 마지막 차원 관문에 악마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악마를 두려워 마라켈타스 불안한 전투가 될 것 같다고? 불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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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미치는게 없는 것인가 친구? 말같이 서는 소리를 하는구만 저기 너 가서 이거 좀 해 주네 나이스 너만 그러고 싶으면 다 멀쩡한데 난듯이 야 겁나 좋은거 있었어 뭐야 다른데 다 뒤졌는데 다른데 안 나왔는데 12플러스라고? 만화는 200프로 상승해? 와 미쳤다 없는건 없네 네 우리 오도록 침묵당했니? 아 죽었냐? 굳건히 버텨라 굳건히 버텨라 벌지 않았다 아유 잘 싸운다 이제 끝났다 힘들어 한 곳도 없는데 겁나 힘들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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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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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이나 다다음 미션이면 끝나겠는데 아 뭐야 물을 질러 그렇지 데미지 66 데미지 65 어? 이게 우주된 부분인가 600 100 침묵은 안 쓸 것 같다 박호자야 주인공이 쎄야지 난 좋아 이것도 하나 가져갈까? 내 건 다 죽긴 하다 꿈을 떼고 있는 거래 불의 보조보다 킬즈넨의 보조로 조금 더 좋네 바꿔야겠다 아 뭐야 이 찌꺼기 들어요 여기 와 보호받어 볼쎄 왜 얘들아 고쳐라 10초 전에 저런 난리를 쳐 바로 바로 끝나진 않겠지 바꾸자 복수할 전부인다 다 불안하군 데미지 78 와 미쳤다 만화 재생 100% 상승 끝났습니다 주인님 차원 관문이 모두 봉인되었습니다 이제 마그테리돈이 지원군을 부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 하지만 지금 병력만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상대다 검은 사월을 공격하는 건 쉽지 않겠지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아 다음 아 오늘 근데 되게 많이 했네요 8시 만에 켰죠 벌써 4시간을 해버렸네 얘 여기서 끊죠 이따가 이따가 새벽 5시쯤에 켜서 하던가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내일을 켜서 하던가 여기까지 하자 어우 너무 애매하게 끝났는데 깔끔하다고 해야되나 아 재밌었습니다 아마 다음 미션에서 얘네가 끝나고 이제 그럼 두개 남은거죠 지금 나이트엘프 휴먼 나왔으니까 얘네가 휴먼이죠 그 일단 베이스는 그럼 이제 오크랑 언제든 남았네 아 재밌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걸로 하죠 뿅 드디어 그